오늘은 여러분께 스튜디오를 공개할까 합니다. 뒤에 천을 하나 이렇게 붙여둔 것이고요. 그 이유가 뒤에 여기 보게 되면 벽 색깔 자체가 살색깔이에요. 제 얼굴이랑 이렇게 맞지 않아 가지고 한 20불 정도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라이트인데 이것도 한 20불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한 거고요.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샷컷 마이크를 붐 마이크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로드 와이어레스 고를 제가 여기에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은 와이어레스 고로 촬영하고 있지만 제가 필요할 때는 이 로드 마이크로 이렇게 마이크대로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제가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캐논 M50가 있고요. 그 삼각대가 따로 있습니다. 뒤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제일 큰 조명이 하나 보일 텐데요. 이거는 고독스 SL 60W 가격은 한 130불 정도 하고 한 120cm 정도인 소프트박스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조명을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. 그 이유가 아무리 영상이 좋고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조명 자체가 밝게 잘 나타내 주지 않으면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필요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투자로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제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안 좋은 점 여러분들께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사실 한국말로 하는 채널 자체로는요. 한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전에 영어로 한 채널이 있는데 지금 채널을 두 개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한국어로 하는 채널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좋은 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취미생활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저는 항상 일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세 군데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재밌게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는 것처럼 지금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다른 곳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댓글로나 아니면 이메일로나 아니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과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신 한국 분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았던 것은요.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난 지 24년이 됐고요. 일단 미국에서 있은 지만 벌써 18년 정도가 됐어요. 여러분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말이 그렇게 막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뭔가가 좀 이상한 한국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한국말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한국말로 뭔가를 하고 있다. 한국말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저한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연습을 하고 조금이나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만큼 제가 미국 사회 속에서 한국말로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점에서 더욱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 봤을 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알고 여러 가지 이제 배우고 또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량이 점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. 그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계획해야 되고 어떻게 짜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을 해야 하며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테스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거든요.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잘못했을 때 잘하시는 분들은 그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밀렸을 때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왜 계속 유튜브를 하느냐 좋은 점이 안 좋은 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. 하시는 가운데 나는 어떤 콘텐츠로 해야 되냐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이 채널 자체는 시작한 지 정말로 얼마 안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조회수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구독자들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. 좀 체계적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면 그렇게 타임 매니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물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준비 단계 속에서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말로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말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채널 준비 과정에서는 이제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. 계속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런 거 다 준비해 놨잖아요. 2주일 3주일 뭐 한 달 해서 구독자가 안 오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. 그냥 본인이 좋아서 계속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은 꾸준히 그 길을 나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모두가 다 같은 콘텐츠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분야 안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자기 채널을 홍보하고 채널에 그 계획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고요. 댓글로 여러분들 초보 유튜버로서 제일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전략 어떤 것이 있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좋았던 점 아니면 나쁜 점 그 다음에 어떻게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미국튜브를 지금부터 잘 부탁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아직 구독을 안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유튜브 팁과 또 유튜브에 대한 장비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부하쌤! 아 이런건 하면 안되겠어.